오늘 읽을 글은 이현우 저자의 10분의 1을 냅니다. 중에서 퇴사의 시작입니다. 퇴사의 시작, 이현우 남몰래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다. 나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PD로 일하고 있었다.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나쁘지 않았다. 그럼에도 왜 퇴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품게 되었냐. 고백하건대 대단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다. 그냥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감독님이 집에 가지 않으면 퇴근할 수 없는 것인지. 새벽 6시에 시작해 다음 날 아침 7시에 종료되는 말도 안 되는 촬영 스케줄이 거듭되는데도 왜 이 업계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여태껏 잘 돌아가는 것인지. 왜 나는 매번 아메리카노 12잔을 양손에 들고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인지. 막내 PD가 드라마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의문과 서러움을 다 모으면 삼국지 정도의 분량도 거뜬히 써낼 수 있다. 퇴사를 마음에 품었을 뿐 쉽사리 그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던 건 사회통념상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고 근성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다. 가끔 함께 술을 마실 때마다 내 어깨를 툭 치며 야 조금만 고생해 넌 입봉하면 진짜 잘할 스타일이야 라는 달달한 주문을 주기적으로 걸어주는 부장급 선배. 그리고 나름 대기업 계열이라고 주는 쏠쏠한 복지 혜택들 때문이었다.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선 당장 노동운동이라도 시작할 기세로 드라마 업계 시스템을 비판했지만 선배들이나 임원들과의 술자리에선 회사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술잔을 기울였다. 몸은 힘든데 막상 뛰쳐나가자니 그동안 먹은 술도 아깝고 그렇게 남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은 뭘 잘못 먹었는지 아침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팠다. 연출부가 주는 스케줄표를 받아들었는데 딱 봐도 고생길이 훤했다. 내가 투입된 드라마는 꽤 유명한 감독님과 작가님이 붙었고 배우 캐스팅도 나쁘지 않아 회사에서 주목하는 작품이었다. 이전까지 내가 참여했던 드라마는 이름만 들어도 재미없을 게 뻔한 드라마들 뿐이었고 심지어 그 중 하나는 조기 종영했다. 혹시 이번 작품이 잘 마무리되면 사내 진로도 잘 풀리려나?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빽빽한 촬영 스케줄이었고 나는 화장실에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스케줄표에 밑줄을 빡빡 쳤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이 지나고 나니 선배가 연출부 스태프 몇 명을 인솔해서 야산에 다녀오라고 했다. 여주가 성묘를 하는 씬인데 현장에 풀이 너무 많아 그림이 안 나온다는 이유였다. 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8월에 뼈약뼈처럼 불만이 차올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리 현장에 가서 얌전히 영혼 없이 벌초를 했다. 낫다고! 일을 거의 마쳤을 때쯤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렸다. 비명의 주인공은 나였다. 바지 안으로 웬 파리 같은 게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본능적으로 쫓아냈는데 그건 파리가 아니고 벌이었다. 내 손짓에 위기를 느낀 벌이 내 아랫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아래쪽에 침을 놓은 것이었다. 산에 가는 데 반바지를 입은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연의 따끔함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아니 이거 말벌이면 어째? 과수 안에서 일하던 농부가 말벌에 쏘여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뉴스 기사가 떠올랐다. 말벌은 아니었는지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다. 현우 피디, 거기가 벌에 쏘였대. 많은 스태프들이 안부를 물어왔는데 분위기가 묘호했다. 이 피디, 괜찮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일부러 거기에 침을 맞기도 한대. 잘 된 거야. 오히려 돈 벌었어. 나이 지긋한 조명 감독님이 능글맞게 웃었다. 아 글쎄 거기가 아니라 아랫배라니까요. 친하지 않은 여자 스태프들도 멀리서 나를 보며 킥킥 웃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런 나를 딱하게 여긴 선배가 일찍 들어가라며 퇴근을 명한 것이다. 오후 9시였다. 세상에 현장에서 9시 퇴근이라니. 스케줄표상 촬영은 새벽 2시를 가뿐히 넘길 게 분명했다. 나는 편집실에 전달할 외장 하드를 손에 꼭 쥔 채 감사한 마음으로 제작 봉고에 올랐다.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에서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쫙 뻗으니 감사한 마음은 금세 사라지고 온갖 잡생각이 들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그 드라마는 유독 촬영 시간이 길었고 그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다. 남은 촬영 일수를 헤아려보니 까마득했다. 이러다 진짜 현장에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참나 벌에 쏘이는 바람에 일찍 들어가다니. 근데 좋다. 집에 가면 12시네. 이렇게 일하느니 차라리 병원에 들어 눕는 게 낫겠어. 한 달쯤 시원한 병원에 누워서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잠이 들었다. 여보세요. 여기 내부순환 한복판인데요. 네네. 저는 괜찮은데 같이 탄 피디가 지금 의식이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 눈을 개슴츠레 떴는데 기장님이 밖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기장님이 거기 왜 있어요? 사온 건가? 그리고 나 의식 있는데? 잠이 덜 깬 상태로 몸을 움직이려는데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이거 꿈인가? 그러고 보니 누워있는 각도도 좀 이상했다. 눈을 내리깔고 밑을 보는데 티셔츠와 바지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갑자기 온몸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로 의식을 잃었다. 교통사고였다. 교통사고였다. 감사합니다.